예 흙만 퍼 갖고 왔는데 두삽정도 그거를 집에서 패닝해 놓은게 이제 그 결과물입니다. 두삽정도 했는데 이렇게 나와줬습니다. 우울한게 이쁘죠? 두삽정도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니 뭐 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. 겨울만 아니면 좀 더 나올텐데 어우 어쨌든 이쁩니다. 집에서 패닝하니까 힘도 안들고 너무 좋네요. 앞으로도 흙만 좀 퍼다가 집에서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. 뜨신물로. 아 멋진 사람입니다. 멋진 사람.